배추를 샀어요. 며칠 있으면 겨울 배추가 끝나버렸어요. 겨울에 배추가 맛있어서 또 김치를 담글라고요? 추석 때는 이런게 4만원도 더 가요. 아 가을에? 그럴 때 배추는 물이 찍찍 흘러. 아 추석 때는? 이제 밭에서 막 나온 배추라. 미리 이렇게 좀 김치를 더 담궈놓으려고? 담궈놓으면 좋아. 와 5만원이면 이게 15포기 상당히 많네. 이렇게 좋은 배추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겨울 배추 들어가기 전에. 7시간 정도 절인다고? 통이 안 큰 거는 그냥 4시간만 절어도 되는데. 이건 크네. 네. 아주 커. 들어가지도 않네. 칼이? 어떻게 속이 찼는지. 응. 속이 차면 좋은 거 아냐. 좋은 거지. 지금이나 이리 배추 담지 언제 담지. 돼지고기도 사왔어. 내일 삶아 먹어야지. 하하하. 그거는 또 안생각했네. 아. 그거 수육 안 해 먹어? 응? 수육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냐? 보쌈. 해 먹지 뭐. 다 벌써 이거 썩을려 그래. 썩을려 그래? 응. 아. 이제 배추가 안 나오는구나. 겨울에. 응. 소금 꽉 찼는데 그러네. 소금이 잘 봐야 돼. 지금 배추가 몇 개월 지났잖아. 응. 내가 쪼개 줄게. 아니야. 이렇게 칼집을 내야. 김치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야 빨리 절해지고. 반을 자른 다음에. 칼집을 살짝 넣어. 응. 이게 다 쪼개 놓으면. 김치 담을 때도 삼가서. 응. 조각을 내놓으면. 조각. 이것도. 칼 어느 정도 내면. 속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 갑자기 둘 떨어져. 칼집을 넣고. 흔들면서. 응. 이거는 깨끗하네. 응. 이거는 깨끗하네. 응. 바를때. 한. 여덟망보다 많아. 다섯망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 이렇게 한. 10cm만 칼집을 넣었나보지. 이렇게 한. 10cm만 칼집을 넣었나보지. 응. 쪼개 놓으니까 양이 많다. 응. 소금. 배추를 직접 절해야 되니까. 응. 어. 이게 일이 많아. 응. 배추. 절인 거 사면. 절반은. 김치 해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절여서 한번. 이제 절으니까 해보면. 응. 그러면 좋지. 이게 힘이 들어서. 안 흘려고. 그치. 당가서. 소금 뿌려가지고. 일로. 놔야지. 아. 소금을 녹여가면서. 응. 이제 소금물로. 그러면서. 소금을 갖다가. 응. 소금을 갖다가. 소금도 또 뿌려가지고. 소금을 넣어 주면서. 응. 그래야지. 이게 절이지. 안 절여. 이렇게 절이지가 사나우니까. 뭐도 안 절여. 대신 직접 사니까. 배추가 더 좋잖아. 배추가 더 좋잖아. 배추가 좋은데. 응. 일이 많지. 일이 많지. 지금 이렇게 안 할라 그래. 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응.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 하나하나. 응. 이거 절대 포기에. 소금 안주면 안 절여져요. 응. 이렇게. 근데 이게 수분이 없어서. 응. 소금을. 저. 수분 많을 때보다 좀 적게 해요. 아. 아. 물을 더하고. 물을 더하고. 물을 더하고. 수분이 많을 때보다. 많이 더하고. 물이 빠져버려서. 응. 물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 배추를 이제. 절여가지고. 뿌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담아. 이렇게. 소금 뿌려서. 응.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아. 절여. 아. 거기다. 응. 하나씩 적셔서. 절여지게. 응. 절여져야지. 포기포기. 포기가 좋은 대신. 부서졌겠다니까. 그렇지. 조심히 다려야 돼. 그렇게 사이사이 소금을 잘 뿌려주고. 그래야 김치가 맛있어. 응. 잘 절여지게. 팡처. 그렇지. 조심히 다려야 돼. 그렇게 사이사이 소금을 잘 뿌려주고. 그러게 사이사이 소금을 잘 뿌려주고. 그렇게 사이사이 소금을 잘 뿌려주고. 고소금을 잘 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릇으로 옮겨 놓고 다 절였네. 15폭이 이래가지고 좀 눌러놔야 되나? 이따가 들어가면 이게 한테 합해가지고 이걸로 물을 떠서 채워야 돼. 그러한은 이걸 하나 올려야 되고 아 무게가 있어야 절여져? 이걸 눌러줘야 되는군요. 이 정도로 해서 이걸 올리면 무게가 싫어지잖아. 배추를 머리 부분을 모아서 아 마늘을 이렇게 다 까놨어? 까서 머리 다 잘라 놨어. 이거 이제 빠야지 갈아야지. 그리고 이거는 생강을 갈라고 쪼개 놨어. 아 생강? 생강 몇 개야 이게? 달아볼까? 응. 달아 봐. 이건 찹쌀을 불렸나? 응. 죽 끓이려고? 2컵. 3컵. 4컵. 5컵. 이거 5컵. 이걸로 죽 끓이려고? 6컵 하면 되겠네. 6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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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쌀을 넣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을 끓여.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야 금방 되지? 그러면 오래 앉아서도 돼. 금방 끓여보니까. 이 알갱이가 안 퍼져도 이렇게 속을 만들 때 다 퍼지던데? 그러니까 이제 끓여서 식혀 놓으면 다 퍼져. 응. 어 이제 다 됐네 거의. 이제 끓으면 되겠어. 조금 더 끓여야지.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면 더 좋구나. 좀 절여졌네? 그래 일단 반대로 또. 반대로 올려? 응. 이제 한 곳으로 딱 줄었네. 이게 잘 절여져가지고. 이제 들었지. 이게 머리가 다 팍 줄여야 돼. 이제 잘 절여졌어? 응. 이게 한 7시간? 7시간 아니고 5시간이야. 5시간? 응. 하나에 다 당기네. 줄어들어서. 응. 씻어야지 이제. 이제 씻어. 응. 3번 헹궈해야 돼. 아 이제 절여진 배추를. 네. 이렇게 물에다가 3번 정도 헹궈? 응. 그래서 물기를 좀 빼야지. 네. 그동안에 이제 저 야채 소리야. 물기를 좀 빠지게 놔두고. 응. 물을 받아서 슬슬 헹구는 거야? 응. 배추가 아주 좋아 달고. 이렇게 가볍게 헹궈주는구나. 소금기를 좀 빼는 거야. 식구면 빠지니까. 이렇게. 이번이 마지막이네. 응. 이거만 헹구면. 이거만 헹구고. 물기만 빼주고. 물기만 빼는데. 막 이렇게 세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빼주는 거야. 응. 이게 갓이 굵어서. 응. 좀 쪼개줘야 돼. 응. 줄기가 굵구나. 이게 갓이 두 단이라고? 두 단. 응. 갓을 넣어야 시원하지. 응. 갓이 들어가야 맛있어. 응. 줄기가 굵은 걸 좀 쪼개고. 그렇게 잘라. 잎사귀는 굵어도 상관없어. 응. 통 넣으면은. 숨이 칵 죽어가지고. 잎사귀 아무리 굵게 썰어도. 응. 쪽파하고 대파가 들어가지? 응. 머리가 굴러다니니까. 어. 쪼개서. 잘라야지. 응. 이제 대파도 넣고. 응. 이렇게. 아. 그렇게 길쭉하게. 응. 대파는 그냥 이렇게. 응. 썰어라. 응. 무가 큰 게. 네 개야. 응. 그럼 이걸 채 썰어야지. 채 썰어야지. 물을 채 칼로 다 밀고. 응. 벌써 많이 갈았네. 무랑. 가시랑. 파. 응. 이제 속 비벼야지. 가물해야지. 여기다 볶어. 응. 새우젓 넣는구나. 이거. 육젓. 아. 이게 육젓. 응. 또 이거 새우젓. 그냥 새우젓. 응. 그걸 그렇게 넣어. 그거 다 재놨어. 또 이거. 응. 갈치 속 액젓. 아. 갈치 속 액젓. 어. 그걸 넣고. 김장 할 때랑 똑같지 뭐. 똑같지. 재료는. 응. 멸치 액젓. 응. 멸치 액젓. 그렇게 액젓을 넣고. 응. 이제 고춧가루. 이제. 어느 정도. 맹긴 거는. 이따 빨개지면. 아까 말하면. 어느 정도 남아야. 고춧가루. 응. 생강. 생강. 갈았구나. 응. 마늘. 응. 마늘. 마늘이 1kg. 이제. 이정도면 이제 다. 넣었는데. 매실. 응. 매실. 응. 매실청. 이제 다 들어갔어. 이제 비벼봐야되겠네. 네. 비비면서. 고춧가루가 안고우면. 또 이걸 더 넣어야지. 응. 비비는게 힘든데. 에이. 이거 넣으면 안되는데. 이제 그렇게 비비다가 풀을 넣어? 풀을 넣어야 돼. 이렇게 좀 비비다가. 응. 그리고 다른 야채도 그때 넣고. 풀 쏘는거. 응. 그걸 잘 식혀가지고. 어제 해놨으니까. 풀을 넣고. 응. 그렇게 잘 섞어주다가. 이제 야채를 다 넣어야지. 응. 갓. 응. 갓도 넣고. 잘 섞어주고. 응. 아까 대파하고 족파하고 쓴거. 응. 이제 섞으려면 힘든데. 힘들어서 섞어야지. 천천히. 다 넣어야지. 간이 맞지. 간이 맞지. 그만두에 다 넣어야지. 간이 맞지. 간이 맞지. 고춧가루. 응. 됐다니까. 이제 됐네. 됐어. 고춧가루 좀 더 해야지. 고춧가루. 이번에는 좀 굵게 해야돼. 좀 붉은색이 나오게 한다는 얘기지? 이게 숨이 죽으면 국물이 생겨 야채가 들어갔으니까 고춧가루 더 넣어 이제 다 됐네? 빨간데? 엄마가 내일 족발 먹으러 가니까 오늘 보쌈도 못 먹네 그 대신 오늘은 굴비 굴비를 꿔 먹어? 더 고급이네, 족발보다 간 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 딱 맞아? 그럼 이제 속을 넣어야지 그래도 고르기 진짜 Apost은 밥을 먹야 해요 이제 다 먹도록 먹어볼게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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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빨갛게 되겠네? 그때도 지금 먹지는 괜찮잖아. 응, 시원해. 근데 색깔이 빨갛진 않아. 이렇게 빨갛지 않아. 일부러 빨갛게 안 했어. 이렇게 속을 너무 많이 넣지는 않고 살살 발라주는구나. 많이 넣으면 안 좋아. 쏟아댔. 매우, 매우니까 자꾸 홀쩍이. 너무 커. 커, 배추가? 응.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담아놔야지. 응. 맛있겠네. 나온다고. 너무 커서 쪼갰구나. 이제 한 통 다 채웠네. 몇 통이나 나올까? 세 통? 아, 세 통. 오, 색깔도 이쁘네. 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네. 작은 박스까지 여섯 개 나왔어. 김치가 많이 나와서 좋구만. 콩이도 도맛비가 없어. 손이도 한 통 줘야 되겠네. 일단 많이 분명히 엄마의 머치를 이걸 풀어주고 dependencies 중 간사естно31만 B 잘못 우측 KNP 동해화 Window 화 edited by